벌써 지시면 안 돼! 힘들어! 벌써 지세요! 힘들면 안 돼! 아 힘들어. 우와 좋다. 우리 물 한 잔 먹고 가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왜요?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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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 선생님 힘든데요?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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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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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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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해피 해피 라이피 이제 어때요? 변화가 있는지 다들 궁금해하거든요. 당연히.. 어.. 잠시만.. 세간에 하도라고? 세간에 하도까지는 몰랐는데? 세간도 없네. 아침에 빨리 일어나는 습관이 이제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뛰어나가는 습관. 저에게 있어서 나쁜 이런 습관들은 좀 빠지고 이런 운동하는 습관, 부지런해지는 습관이 조금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더 좋은 거는 촬영할 때마다 계속 게스트 분도 오시고 그리고 저희끼리도 얘기하면서 뭔가 이게 긍정적인 이 마인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저번 그 우리 촬영 때 기현님 그가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좀 더 즐겁겠다, 재밌겠다. 이러소서 봐봐요, 지금. 아니, 이거 변화가 많다니까, 이게. 이게 요즘은 거 아니에요. 힘 주고 있는 거긴 한데 힘 안 줘도 이 정도, 힘 안 줘도 이 정도. 내가 좋아하는 걸 해. 사실 남일매일 그래서 댄스 학원을 다니면서 춥을 일단 추고 어, 같이 갈래? 댄스 학원? 댄스 학원? 지금도 다녀? 지금은 안 다니는데. 그래, 나 완전 그렇지. 괜찮아. 나 출 수 있는 거 막 춤 밖에 없어. 괜찮아. 잘 가르쳐줘. 자, 이번엔 신나게. 자, 만사다. 끌어올려. V 스텝을 이용한 스텝박스. 스텝을 이용한 스텝박스요? 근데 이거 성악사동 오르면서 뭐 줌바를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줌바는 내가 내 혼자 움직일 수 있는 평지만 있으면 돼. 평지만 있으면 돼. 네. 뭐 살짝 이 정도 비타라도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가다가 여기서 하나 하자 하면 그냥 하면 돼요. 아, 그냥 저는 그냥 오늘 따라가야 돼. 따라가시면 돼. 우리 목표는 뭐. 2kg 간다? 그렇죠, 2kg. 자, 우리가 그냥 걸으면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죠. 근데 우리 뭘 하나를 하더라도 운동. 운동. 운동하고 관련된 걸로? 그렇죠. 특히 줌바와 관련된 거. 걷는데 약간 바운스만 주면 돼. 아, 바운스만 주면 돼. 그럼 쉽죠. 그렇죠. 지금 너무 재미있는데. 좋아, 좋아. 이대로 가는 걸로. 어떻게 합니까? 오른. 빵. 빵, 빵, 빵.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자, 손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원, 투, 원. 저러면 이렇게 가겠어요, 그러면. 저러면 힘들어. 힘들어요. 이거를 쉽게 하려고 그러면. 원, 투. 빠빠. 빠따. 따, 따, 차차차. 빠빠빠가 있잖아. 원, 투,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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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것도 힘든데요? 아니요? 근데 무리가 안 가잖아 아, 무리가 안 가니까 대신 이제 반복적인 걸 계속 하니까 수비 차면서 왠지 연량이 확 올라오잖아 이거를 즐겨야 돼요 그 약간 지금 힘이 여기서 단전부터 쫙 올라가거든요 응, 응, 응 딱 아, 근데 여기, 여기 와, 편지 좋네 와, 경치에 너무 좋다 여기서 아주 간략한 거 간단한 거 한, 한두 정도만 합시다 그냥 할 거 하자고요? 여기서 좀 하자고 야, 불이 좋다 경치 구경하고 바로 출발하려고 했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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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시죠 제가 한번 따라 해볼게요 자, 스텝은 네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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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체중, 몸 무거 호 호 호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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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호 호 그래 아까 오면 살았 있었던 거 있잖아 네 자, 사 팜빴 빰 빰 빰 빰 빰 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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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이스 안 돼, 나이스 안 돼, 나이스 안 돼 여기 뭔가 키가 있나봐요 어, 좋아, 좋아 첫날인데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어, 그러면 우리 정상 가면은 아마 한 곡을 다 배울 경대로 해줄게 아, 그럼 가면서 이 동작 하나하나 배운 다음에 정상에서 한 번에 다 할 거예요? 그렇지 오케이, 머릿속 잘 외우고 있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혹시 자네 승마 좋아하나? 승마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승마는 어떻게 뛰어? 승마는 그렇지 이거를 나가면서 해봐 이거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요? 나랑 준바할 생각 없나? 준바!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선생님 준바하세요, 준바 준바, 됐다 성공 봄뒈, 빨무밤, 빨밤, 빨밤, 빨밤 뒤로 빨밍, 빨밤, 리신 pies 다리 수고하긴 태권도 했었나? 태권도 했죠 그럼 태권도 어떻게 해? 태권도 하나! 주먹 찌르기는? 제자리 찌르기는? 그렇지! 그 동작이야 볼까? 네 시작!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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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들! 하이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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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습니다 우리 지금 두 동작 했죠? 네 자 갑시다 아 벌써 두 동작을 했어? 응 자 안녕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다시 계속 보여줄게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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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줌바하니 사람들하고 친해지네 그럼요 후 랏 후 랏 훅 또 짧게 짧게 이제 쉽게 배울 수 있는 이거 해서 이제 몸이 뻣뻣하셨던 분들 그러니 되게 유연해졌어. 웨이브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 이거 그냥 머리만 밀고 막 이런다고. 근데 원래는 이걸 호흡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아 그래요? 숨 길게 들어 마시고 길게 내쉬고. 어? 되고 있는 거예요? 어? 되고 있어x3 야 내가 웨이브를? 와아! 골만 돌려~! 그렇지!! 허리 kant到! 허리bak동아 zawsze 맞히는거 아니예요.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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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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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허리.. 허리.. 워.. USB까지 sleepy.. 물 못 믿잖아요. supposed Pokemon Western Assoc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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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ist & realmsggerab direction loaded Johnny Action Attorney Dror City of paralyz terr physicians' 제가 보고 따라하면 되겠다, 그쵸? 어이... 어이... 자, 발사자! 하이하이하이! 끊어올려. 하이하이... 끊어올려! 하이하이하이! 호, 호! 하이! 자, 소녀! 하이! 다리자! 와, 힘들어. 와, 좋다. 우리 물 한 잔 먹고 가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왜요? 물 먹으라고 갖고 온 거 아니었어요? 아, 지금 먹으면 안 돼. 안 돼요? 탈밍이, 지금 먹을 탈밍이 아니야. 대체 언제 먹어요? 물은 정상에서. 정상에서 먹어요? 중간에 먹으면 부딪혀. 그럼 물을 두 개나 왜 가지고 오라고 한 거야, 대체? 아, 다 이유가 있어, 이유가. 아, 진짜. 아, 여기서 해도 될랑가 모르겠네. 뭘 해요, 또. 아, 위험할 거. 운동을 해야지, 운동. 운동. 무슨 운동을 해? 지금까지 운동 지금 완전 빡세게 하고 있는데 무슨 운동을 해? 아니, 저거는 유산소 운동이고. 이제 살짝 근력 운동. 근력 운동? 근력 운동을 좀 해야지. 아까 우리 말 타기 할 때 근력 운동 했잖아요, 이거. 아니, 그거는 하체. 하체고. 하체. 상체랑 하체랑 콜라보레이션. 콜라보레이션이요? 콜라보레이션이요? 생수병으로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이거는 사실. 그쵸? 이.. 물이 중량이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이드 공격. 좌우로 움직이면 계속 중량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캬 anim DESorship. email 둘.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후이 JáS cerebral часов ti. 후이 diarr exciting woj How these steps. 훠 interactionались. one, two, one, two... 근데 여기서 또 계단을 이용하면 스텝Box. 스텝박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양쪽 팔로 원래 하는 거죠? 좌우로 왔다 갔다 이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렇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1, 2, 3, 4, 5, 6, 9,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마지막! 1, 2, 3, 4, 5, 6, 8 8이 이상해졌어! 2, 3, 4, 5, 6, 7, 8 이거 잘 안 돼! 1, 2, 3, 4, 5, 6, 7, 8 2, 3, 4, 5, 6, 7, 8 이거 여기다 이상하게 복근이 당기네요? 당기죠! 평지에서 하는 거랑 우리가 지금 계속 비탈진대서 운동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로 가? 호! 중부지방으로 빡빡 들어가! 그러니까는 계속 힘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 야 이거 중부지방! 오늘 중부지방 탑하다 오늘! 여기서 이제 했으니까 정상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나요? 엔딩 한 번 하고 기완하게 드링킹 한 번 하고 드링킹 하고? 내려오면은 되죠? 그럼 이걸 그때까지 가져가야 돼! 어! 무기 줄이면 안 돼! 어? 호이 호이! 호이 호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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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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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라 딜러 벌린 천재빈 곤란 한 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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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